한글자막 by 김원호 한글자막 by 김원호 한글자막 by 김원호 박진희 한글자막 by 김원호 한글자막 by 김원호 그냥 계시는데요 거기서 그냥 계속 생활하시더라고요 주인공 처음 이혼 의뢰될 때부터 막소됐다는 것만 나왔고 그랬으니까 행위무효과자 처리하려고 했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아, 화면으로서 보는 것 같다. 누가 이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방영이 대뜬 사람 같다. 고렐대학에서... 중강 할머니 중강 할머니라고... 중강 할머니라고 그렇게... 네. 근데 왜 이곳 고려대에서 이렇게 계속... 제 모교예요, 여가. 아... 저 1965년 고려대학교 있습니다. 네. 항상 여기에서 이제 밤을 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주어진 의식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터치 합시다. 생계가 어려워서 많이 굶고도... 굶고 고려대학에서 화장실 갔다가 한 번 쓰러져 버렸어요. 뼈밖에 없어요, 박사님 뼈밖에. 네. 네? 네. 며칠 굶으셨다고요? 26일. 26일 한 끼도 안 드셨어요? 네. 제가 그때 명함 드렸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전달하시라고. 왜 이 우주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우주는 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냐. 그 종말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것 한번 규명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맞나요? 그 verg 인디아나 대학교 인문학부 학과장이었던 1971년. 송선희 씨가 대학원에 들어와 1982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송선희 씨는 내 학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으로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다른 모든 교수들도 송선희 씨를 그렇게 기억하리라 자신합니다 남자들이 뭐든지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남자인 상사보다 밑에 있는 송선희 씨가 더 똑똑하고 그야말로 잘 나가니까 시기심이 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후부터 내리막길을 걸은 거죠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었고 그때 당시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이도 청춘이고 또 박사학이기도 하고 세상이 다 로즈가 된 것처럼 보였던 그런 때가 인생에 한두 번씩은 있는 겁니다 박사학이 땄으니까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학자로 한번 성공해보려고 했는데 다 잘 될 줄 알았지 모든 게 그렇게 인생에 굴곡이 많고 어려운 미세력으로 사안사과를 못했더라고요 사안사과를 못했더라고요 사안사과를 못했더라고요 2001년 2001년에 오셨어요? 2001년 8월 하순에 왔습니다 어디 계시다가 오셨어요? 거기 파주에 한 6, 7개월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응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할 때가 없습니다 급히 일가전점에 군대 돌아다니까 안 되겠어요 목욕 고려대학교에 가면 살고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고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40, 50대 살고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대본 60대 되면 동인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인생이 이렇게 잘 모든 Lem만 나도 저런 시절에 있었는데 난 말하지 끝났는 인생 cież사 미국에서 중국과 기자가 원래 저 앞에 저 자리인데 다른 학생이 앉아있다 자극제가 많이 됐었어요 저렇게 할머니도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편찮으시진 않다고 하시니까 같은 동호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고 되게 안타깝고 그렇죠 다시 잘 나으셔서 얼른 공부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후배들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후배들이 우리 송 박사님 빨리 쾌차하시라고 이렇게 글을 좀 적었어요 후배들이 후배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모양이네 후배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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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좋아지실 수 있어요 로즈 가든이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기대해봅시다 후배들이에요 Stronger 그만들이에요 혁만들 gedempt 고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